2006년 아프가니스탄 23인분의 한국인들이 타리반에 랩을 받았다 한국 정부에 대한 알림을 받았다 다음 날은 4불로 돌아가다 젤호하고 워싱턴에도 연락을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의工作인 대식 마주있어 이건 내 방식대로 하니까 코로나 사항으로 불리지 않아서 타리반에 랩을 받았다 이의 상황은 타리반에 랩을 받았다 저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먼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봉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외계 5점이 되는 줄?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놈이 왜? 군사작전 돌입한다는 게 사실입니까? 그러나 희생자 또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? 더 이상, 더 이상! 알라우아 그만! 방법은 하나뿐이야.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카르라가 사이군이 이돈다. 괴쉬의 고쇼도와. 극限境界線. 救出までの18日間. You know you were biggest mistake.